잦은 염색도 별로 안 좋다고 하네요.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 암들 있잖아요. 여성암들. 자궁암이라든가 난소암은 염색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염색뿐만이 아니라요. 잦은 파마, 잦은 샴푸 이런 것들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피부로 들어오는 화학약품들이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하니까 염색을 좀 자주 안 하시는 게 좋고 혹시 하더라도 천연염색약을 찾아서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살부터 염색을 했어요. 19살부터 염색을 해서 멋내기가 아니라 그냥 새치를 까맣게 하는 염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에 거의 백발 미녀예요. 그래서 염색을 안 하면 완전한 할머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염색약에 중금속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많이 놀랐는데 저처럼 평생에 걸쳐서 거의 지금 더 긴 세월을 염색한 사람들은 어떡해요? 염색약이 들어있는 화학성분이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평생에 하셨으니까 말년에 영향이 나타나니까요. 말년에? 말년이라니요. 근데 이현선 씨는 말년 아니, 중년이에요. 진짜요. 말년은 아니십니다. 중년이시죠. 그렇죠.